유혜진의 히트 가요 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 초호르베에 있는 사랑이 뭐길래 백카페 야외특셀 무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기쁨을 앗아가는 우울 모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기쁨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다음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승희의 고향길 전승희의 고향길 바람이 분다 영자가 온다 산들 바람 솔솔 불어온다 내 가슴에 부는 바람 고향길로 솔솔 적신다 떠도는 바람 따라 내 청춘을 바치고 추억의 노래를 너와 내가 부른다 고향길 생etime 고향길 따라서 만수가 온다 친구도 따라온다 바람이 분다 영자가 온다 산들바람 솔솔 불어온다 내 가슴에 부는 바람 고향길로 솔솔 적신다 떠도는 바람 따라 내 청춘을 바치고 추억의 노래를 너와 내가 부른다 고향길 따라서 만수가 온다 친구도 따라온다 고향길 따라서 영자가 온다 친구도 따라온다 친구도 따라온다 고향길 따라온다 고향길 따라온다